이제 방해하지 마 제발 예 안녕하십니까 맘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경원입니다 맘스 DC 오셉스 웰커머입니다 환영 환영 이제 오늘도 듀얼 영상으로 돌아온 맘스와 콩자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듀얼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서로의 대글 컷앤샤플 일단 제 대글 어..정말 강한 테마골이지만 제가 이상하게 짜서 대기 이상해진 저세상 하이랜더 여성무사 대기입니다 여성무사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네 내가 못 이긴건가? 하하하 멋있는 기스트로 그때 바르셨잖아요 난 아직도 그때의 그 악몽을 잊을 수가 없어 하하하 난 아직도 그 스킬드레인을 잊을 수가 없다고 야 야성해방 함정카드 마치도 스킬드레인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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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의 대글은 뭔가요? 제 대글은 시동 넘버즈 하나 넘버즈 하나 하하하 하나 운명의 다이스롤 2 3 이런 왜 이렇게 나는 일 차이로 많이 주지? 서너 공을 정해주시죠 성공 후공 3 2 듀얼 하하하 뭐야 이게? 진무원 아하 득에서 레벨 4에 전사정몽 스탄장을 타러오는 카드입니다 너무 강력한 유포로 제한까지 가는 카드지만 제 대길도 들어가있습니다 기초로 아 왜 하필 저거야 왜 하필 저거야 다음 자 고블린드버거 고블린드버거의 효과발성 시 체인 이펙트 베일러 상대 메인페이지에 발성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피해서 묘지를 보내는 것으로 상대필도 몽스터대에 효과를 모이로 한다 카드스 세트하고 상대필 여성 드로우 드로우 기 커먼 진 여성선 카기키를 일반수완 카기키를 효과 발동 효과 발동 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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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기키가 일반수완 특수완에 성공할 수 있다 해외선 여성무사무수 특수완할 수 있다 하라 여성무사문 카먼 카먼 스탄 스탄 제 이어서 상대필 내필 내필 내미욕 Whitney 여성 Crus 어쩜 그럴 수 없지 하라 여성 카먼으로 공격 폭탄 던지기 네? 응 데미지 가라 하라 여성무사문 카기키를 직접 공격 공격력 1700 유아 있었다 아하 이런구 하라 아 사 organizers 왈 왈 으악 아이く 아 잠깐만, 던핸드! 드로 조졌는데? 2차원에서 2장을 오버레인 우츄! 엑시즈 소환! 아 역시 믿고 보는 유토피아 자, 유토피아로 공유! 던핸드! 엔드다! 엔드다! 자, 뚫! 주이소, 바라봐 바라봐, 공격! 이 카드백 여성서 리사시리아! 2천5배! 아, 엔드! 드디어 나왔군! 넷필드에 몽스터가 5장 이상 존재하고 그 몽스터의 카드명이 전부 다를 경우가 특수소환할 수 있네! 몽스터가 중장!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성병기! 나와라! 영성궤도병기! 하이드랜더를 소환! 체인 있나? 체인? 체인 없는데? 응 응 영성궤도병기! 영성궤도병기! 하이드랜드 효과발동! 대기소 3장을 묘지로 보낸다! 이어서 묘지로 보낸 카드가 그때 내 묘지에 있는 카드명이 전부 다를 경우 상대필드 카드 한장을 파괴할 수 있다! 유토피아를 파괴! 효과로 파괴될 건 어쩔 수 있는 거지? 그렇다! 그리고 난 아직 일반 소환은 안했는데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랜드하겠다! 오! 아! 나 진짜 좋아! 사지왕 가이오스! 잠깐만! 사지왕 가이오스가 소환되었을 때 영성궤도병기! 하이드랜드 효과발동! 이 카드는 이 카드의 효과를 상대톤에도 발동할 수 있다! 파괴! 하지만! 사지왕 가이오스 효과가 동시에 발동되어서 영성궤도병기! 영성궤도병기! 하지만! 아! 천포인트 데미지는 좀 아파!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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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무사의 노인을 일반수화 숙박 쓰이기 잘 봐주시면 아무 상관없지 일단 숙박 쓰이기 잘 봐주시면 숙박 쓰이기 잘 봐주시면 여성무사의 황행발도 여성무사의 노인을 지적 여성무사의 노인과 같은 종족의 같은 속성 그리고 공경의 같은 여성무사 모범사는 특수성할 수 있다. 여성무사의 그림자무사를 특수성할 레벨2 여성무사의 그림자무사 레벨3 여성무사의 노인을 튜닝 빵 나타나는 여성무사의 대장 진 여성무사 시엔 빠바람밤 삼정카드 여성무사 이돌리로 발동 여성무사 이돌리로 이 상대팀의 도장을 폐로 되돌린다. 인생 그것은 외로움 아아 시엔의 봉화로 발동 레벨3위하의 여성무사 펼어넣을 수 있다. 그림자 여성무사 후우마를 펼어넣고 시연로 다이렉터 아택 더랜드다 더랜드다 로 자유행동 유닛 체인 신의 심판 음? 일단 신의 심판 신의 심판이라고? 어 뭔가 불기네 뭔가 불기네 뭔가 불기네 이거 CN효과 썼다도 몰라 드로 그림자 여성무사 후우마를 유한소 두 장을 튜닝 지싱크로보안 지싱크로보안 나사나 나츄르팔키온 함정카드가 발동했을 때 자신 뮤지의 카드 두 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필드의 안면필... 그... 발동을 무효라고 파기한다. 내 뮤지에 있는 카드의 메스는 2위 22장 총 11장의 마법 함정카드를 막을 수 있다. 가라 나츄르팔키온 직접 공격 체인 마가 파괴 무효라고 직공 마가 터랜드 직공 터랜드다 터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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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자비하게 함정을 맞겠다 터랜드 제 리스크 너 교신 해 뭐야? 터 parall 이런가 그것도 한도 크라샤 아아 졌다 여러분 제 승리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멋있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빡 뭐야 폐에 진바수 있어 진바수 있어 오오오오